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고려아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7% 상승이고요. 최고가로는 72만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고려아연은 66만원 공개 매수 가격대보다 지금 현재 최고가 기준 6만원 더 올랐고요. 지금 이 퍼센트로는 5%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이 지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지난 영상으로 고려아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절대 안 된다. 66만원 더 오르게 된다라고 제가 이미 9월 13일 추석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 절대 아니다.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 고려아연 주주분들 내지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전망을 그리면 되는지 또 동시에 지금 현재 MBK 파트너스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영품과의 지금 어떤 세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가져오고 이제 경영권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중국에 고려아연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라는 지금 MBK 파트너스 뭐 그럼에도 여전한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MBK 파트너스가 이제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여러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곳은 이제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MBK 파트너스는 어디입니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여러분 경영권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이 고려아연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냐라고 한다면 능력은 완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모펀드는 아주 싼값에 샀다가 비싸게 팔아놓기는 이렇게 차이 실현을 하는 집단이지 고려아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집단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려아연은 여러분들 비철금속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국가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모펀드가 기업을 가지고 가게 된다. 경영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하겠다. 혹은 이제 경영권을 가져갔다라고 상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작전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K 쪽에서는 최윤범 대표가 취임 후에 고려아연 부채가 35배나 급증을 했다. 어때요? 최윤범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지금 언론 기사를 역시 같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언론전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 고려아연이 MBK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넘어갈 일은 없다. 그게 아니라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부채 관련해서는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 되세요. 고려아연의 부채 비율이고요. 보시면 2023년에는 24%, 22년에는 31%, 28%. 부채 비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채가 낮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이 어느 정도 견고하다라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고려아연은 돈이 많고 배당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뉴스, 부채가 35배 급증했다. 이런 내용들 역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기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MBK 파트너스는 무엇 때문에 이런 뉴스를 내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그 의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국 여러분들, 영풍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분을 최대한 팔아넘기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려아연의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를 강하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낮은 가격대에서는 지분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높은 프리미엄의 형성을 해서 위의 부분에서 지분을 팔아넘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팔아넘기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이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와 함께 영풍이 우리 어느 정도 수수료 내지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이 주식을 좀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지분을 윗단에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결국에는 영풍의 지분을 팔기 위한 지금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 영풍 한번 볼게요. 영풍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연속으로 상한가 나가고 있고요. 영풍 정밀 역시 이렇게 상한가, 점상으로 상한가,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고려하연의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영풍 내지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가벼운 주식이다 보니까 이 지분의 가치를 통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를 역시 강하게 올린 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또 넘기면서 쭉 떨어뜨리겠다. 완전히 세력질, 세력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고려하연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고려하연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다. 여태까지 오르지 못한 이유 자체가 이번에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하지만 어떻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폭등을 했다가 다시금 폭락을 하게 되는 패턴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MBK 파트너스가 영풍의 고려하연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걸 중요시해야 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맞다, 맞는데 단기적으로 빡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급락하는 패턴은 무조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조심하고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쭉 중장기 상승하는 주식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결국에는 언제 분할 매도를 하고 언제 분할 매수하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려하연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대응하실 분들 제가 남프로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종목 대응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안내에 대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영상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을 때 이제 정말로 수익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말 어디 가서 얻지 못하는 정보들, 내용들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만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는 점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계속해서 공개 매수가 뚫고 올라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려하연의 주가 대응을 잘 하시라고 이런 내용들 직접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가 해드리는 부분이고 저한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고려하연의 매수매도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기본적인 이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쭉 올랐다가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거쳐야 되겠죠. 왜? 이 기간에서 지분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금 급락한 다음에 중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반드시 우리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내용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차트상에서 아랫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점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쏘아 올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역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